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 용현동 고모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2016년도 하시는 사업자 계시고 반복받으시고 수익과 의미만 있으시게 여기 있는 갓소리가 키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간에 간에 해군과 축복이 있기를 키워드릴게요 자리여 형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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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좀 신고 신고 들어간다 작년에 와도 낙설리니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신고 신고 들어간다 작년에 와도 낙설리니 죽지도 않고 또 왔어 한 푼 못해줘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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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미히 노옥뽕 라아다 이히히히 이리타 희미히 노옥뽕 라라라라 달그라하나 이해를 이히히 또 있는 거잖아 저기 희전이 저 나의 속에 개스마 물은 박혀쓰니 뽀뽀기로 지고 느껴 금도기로 저 나의 속에 저 나의 속에 저 나의 속에 지고 양식이 뭐 저 나의 속에 성격한 려 성격한 려 성격한 려 희미히 노옥뽕 모두가 나의 속에 네 야 야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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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자 싶어요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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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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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